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나와요. 해와 결이 차례를 지나요. 여섯이 풀리면 하나까지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육근의 결박을 푸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반박에 못 푼다는 말이죠. 높은 데 올라갈 때 계단계단 올라가야 되죠.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고 그것과 같이 차례를 인하여. 예를 들면 아공이 된 다음에 법공이 되고 법공이 된 다음에 구공이 되는 것처럼 차례를 인해서 여섯이 풀리면 하나까지도 또한 없어진다. 저 밑에 보면 만약에 보도답 약총 해제하면 상불명이 누구나 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하고 같은 날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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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경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밑에 경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만약에 보도 다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 육근의 결박을 다 풀어서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라도 이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도 아니라면 여섯이 다 풀려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하나 둘이 남아 있어야 하나라고 가지. 그런데 육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 말이 저 밑에 나오죠. 약총 해제하여 누구나 생일이요. 저 밑에 207페이지에 나오죠. 207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넷째 줄에. 육회일만이 나와요. 육회일만이 나와요. 하나까지도 없어져요. 하나까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 그 자체도 진성이라고 하는 징이라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초월하게 돼야 돼요. 저 밑에 보면 이런 것을 푸는 게 나와요. 반세모살 육근에 대해서 이근원통 바꿀 때 여섯 가지 푸는 것이 나옵니다. 반세모살 육근에 대해서 이근원통 바꿀 때 여섯 가지 푸는 것이 나옵니다. 반세모살 지이스 아멘에서 초월한ared을 낮섰입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 밑에 유권에 가서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지금은 이것만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만 기억해도 돼야죠. 반응은 처음에 인공 배타오고 그다음에 벚꽁 나오고 벚꽁불생 이런 순서로 밑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밑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육결 푸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근을 처음으로 풀 때는 인공을 얻고 그다음에 가서는 인공이 아니라 아공이라요. 그다음에 법꽁을 얻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구공도 생기지 아니해야만 제대로 되는 거죠. 자결을 초해 선득 인공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저 밑에 나옵니다. 209페이지에 209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두 근을 풀 때 이 근을 처음으로 풀면 먼저 인공을 얻고 209페이지 원어심 책으로 그다음에 공성이 원명하면 법의 탈을 얻고 법의 탈이라고 되어 있죠. 법꽁이 법꽁이나 법의 탈이 같으니까 경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법의 탈을 이루고 그다음에 가서 구공도 생기지 아니하여 구공하여 생기지 아니한 그것이 보살이 산맞이로부터 우생인을 얻는 거라고 그런 순서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육결 푸는 순서라고 처음에 동결을 푼단 말은 소리가 나는 것이 소리 날 때를 동결이라고 해요. 소리에 끌려가니까 소리에 끌려가는 것을 결이라고 하고 소리가 노동하는 것이 동결이고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그쳐부르면 고요하죠. 고요한데도 마음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은 정결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동결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결을 풀고 그다음에서는 소리가 있든 없든 듣는 것이 있잖아요. 듣는 것이 또 문결이라요. 듣는 결봐. 이 세 가지를 풀면 와공진열을 터득해요. 그때가 인공, 아라한이 돼요. 동결하고 정결하고 문결만 풀어도 그 다음에 각공, 각결하고 공결은 그걸 풀면 법에 탈, 법궁이 되는 거예요. 각결이라는 것은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 또 남아있으면 그것도 걸리는 게 있거든. 알았노라 하는 그 상이 있으면 악연이든 인견이든 무슨 수작연이든 남지요. 원각경에 보면 모든 상을 다 끊어서도 수작상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가 각결을 풀고 나면 이 지방 허공계와 같이 우주법계 공환자리, 공환진리, 진공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또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떠나야 돼요. 앞에 모든 것이 이것을 제거하면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을 제거하면 이것이 나타나고 그런 게 다 생멸이거든. 앞에 전자의 모든 것이 이것 다 하면 이것이 있고 동결도 하면 정결, 정결도 하면 문결 문결을 제거하면 각결이 남아있고 각결을 또 제거하면 공결이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것은 생이고 제거했던 것은 멸이고 한데 그 생과 멸 그것까지도 또 떠나버려야 돼요. 생멸이, 멸이, 정멸이 현저지라는 말이 나오던 이태 열반경 사국에도 생멸, 멸이, 정멸, 유락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멸교를 푸는 거라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다 풀어버리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고산 원법단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열반일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죠. 이런 열반 하나의 법, 열반일법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안 봐도 되고 밑에 가면 또 나오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타나, 이세식이 습기, 성폭력, 가난이 아타나, 이세안식이 아타나식이 내나 재팔식이죠. 재팔식을 아리아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노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타나식이라도 해요. 언덕아짝 붙여가지고 아미타불 그 아타 아타나의 미세한 세기 그것은 제6식, 제7식, 전호식보다는 보기가 어려운 가장 세밀한 근본치기죠. 땅 속에 흐르는 물같이 안 보이죠. 미세한 치기, 습기로써 폭류를 이룬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집지라고 번역해요. 집지. 산화는 집지라요. 모든 것을 천학 종자를 집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지. 아까 그것이 염정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염정의 종자법을, 염정법, 염정법을 다 집지하고 있는 거요. 습기로써 폭류를 이룬다. 습기라고 가능해서는 그게 종자 훈습이 다 습기 아니요? 훈습이 남아있는 것이 다 습기라요. 버릇이 습기로써 폭류를 이룬다. 폭류라고 해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폭류라고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죠. 그냥 보기에는 평지에 강물이 흐르지 만원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평지에 강물도 흐르고 있거든. 그걸 폭류라고 해요. 세차게 흐른다고 해서 폭류라고도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을 폭류라고 해요. 폭포수하고는 달라요. 그냥 평지에서 흐르는 것이 폭류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폭포고 그래요. 폭류를 이룬다. 그것이 물과 같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생각이 그 아타나식이 근본이죠. 아타나식을 제대로 잘 알면 열혜장 요지녀생이고 그걸 잘 모를 경우에는 육식 번호 같은 거 문명 근본이라요. 진과 비진에 대해서 미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항상 개연을 하지 안했노라. 이 말에 해심밀경에도 나오죠. 유식법상을 말한 해심밀경에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이고 비진은 문명이죠. 그래서 진망에 대해서 미할까 두려워해서 나는 항상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안했다. 밝히지 안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아타나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했다. 그 자리를 잘 모르면 크게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해심밀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아타나가 다 있어요. 아짜가 아타나식 친미세하약 일곱자 되면 더 말이 구체적이죠. 다섯자로 줄여서 지금 그렇지. 일체종자 성폭력 상가지 한 것처럼 가비 김해 김해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경이랑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크게 도움되죠 이렇게 보면 이 뜻이 확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해시밀경 개송을 딱 갖다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죠 해시밀경이라는 것이 다섯 번이 있는데 현장법사가 유식학을 공부할 때 해시밀경을 가장 소위경전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아타나식이 매우 미세하요 일체 중생들이 그 자리에 알기가 어려운 자리요 삼세 아니요? 그러니까 삼세랑은 업상 전상 그 자리가 아타나식 아니에요 아타나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노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리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팔식 자리요? 이게 제팔식입니다 제팔식 여덟 번째 아노야식이네요 아타나식이 매우 미세하요 일체 종자로서 폭류를 이루어요 종자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늘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종자와 근경 무슨 근신 기계 종자에 반영한다고 나오죠 자기 근경 종자 아까 제팔식이 네 가지 인연하는 그 종자예요 선악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종자 견문 각지하는 일체 종자로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가 범부가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아타나식 제팔식에 대해서 제팔식이 있다 제팔식이 어떤 거라고 열어서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를 잘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평상시에 언급을 회피했죠 소성들한테는 제육식만 말했어요 제7식 제팔식을 잘 말을 안 했죠 어찌다 참 가뭄에 콩나듯이 어찌다 한두 번씩 말했을까 평상시에 전혀 언급을 잘 안 하니까 일반 소성들은 제육식만 있는 줄로 알지 않아요 제육식이 가장 최고 치망으로 압니다 소성들이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그게 아니다 제6식 외에도 제7식 제8식 있다고 성유식 돈에서 굉장히 밝혔죠 내가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요 말한 것이 개연이요 연설한다 개시하고 연설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범과 이건 접히자가 범부들어요 그들이 분별하여 분별은 아타나식을 분별해 가지고 그걸 고집하여 나로 여길까 봐 본래 무화인 건데 아타나식을 말하면 소성불교에서 무화의 도리를 찾고 범부한테 소성들한테 무화 도리를 강조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타나식을 말을 하게 되면 그걸 고집해야죠 그것이 아의 주체성이라고 아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아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지 아집을 떠난 그런 차원에서 열반경에서는 상라가정을 말했지만 열반경 설법하기 이전에 소성법만 말할 때는 아예 무화만 말했지 저는 팔식 자체를 말하지를 않았어요 소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팔식이 있는 줄을 잘 모르잖아요 소성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학설로 배워가지고 아는 정도는 몰라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렇게 아는 자들은 일반 대중들은 재팔식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죠 소성불교만을 말할 적에는 그거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안검에 생사본이요 시인은 반장 시간이 좀 넘었는데 지금 말이 나와가지고 시인은 반장 시인은 반장 시인은 반장 시인은 반장 시기를 하시는 반장 시인은 반장 시인은 반장 essas 대부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같은 자리 여자들은 바라문 초역 고수들도 버마신하를 지금 인정하거든요 버마신하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직신이거든요 재팔식 자리를 지금 재팔식 경제를 쭈어넘지 못해가지고 재팔식 분명 번호를 정복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것을 오인해가지고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이 본래의 순수 이성 가장 근본자리로 여기거든 근본이야 근본이지만 모르는 차원에서는 허망한 망상은 근본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말씀을 잘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전등록에 나오는 전등록에 장사 경자마상이 개송을 끌픈 건데 도를 배우는 사람이 신을 알지 못한 거죠 도를 배우면서도 진리 진성 본래의 진심 보조가 시절 법어에 진심직설 나오잖아요 진심직설 그것도 진심을 밝히려고 그렇게 고구정령으로 열다섯 편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도 그거 봐도 진심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직설을 열다섯 편으로 설명했지만 도를 배운 사람이 그 진성 진심을 알지 못하는 거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지위종전인식신이라 다만 종전대로 과거와 똑같이 과거인습 그대로만 직신을 인식하면 된다 직신을 자기 본래의 마음자로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도를 진성을 잘 오른 거다 그것은 직신이라는 이 자리는 한량없는 거부로 오면서 생사의 근본이거든 무명보내의 근본이라 이 재팔식 그 자리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치인은 한작 본래인이라 어리석은 법무들은 법무들이지 법무들은 그것을 본래의 사람으로 불러짓더라 본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의 사람은 뭐죠? 주인공이죠 그것이 진짜 자기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신이 여기서 말하는 재팔식이고 외도들이 보는 친화 같은 거 범화 같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견 이 사상을 완전히 털쳐버리기 위해서 무화를 주장하신 거예요 아가 없다고 그런 아집성을 가지고 착각해 가지고 진화라고 망화를 진화로 착각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 소성들 또는 범부들은 우아의 도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망화를 진화로 여기거든 망화 진화 흐망한다 이게 바로 직신이죠 직신자리 재팔식자리가 망화라 그런데 그걸 진화로 여긴단 말이에요 진화는 열반자리죠 열반자리로 착각하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범우에게 개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등엄경에도 여기서 탄압 이세한 시기 습기로서 폭류를 이루나니 진과 비진에 대해서 진은 진하고 비진은 망하죠 그래서 나는 항상 개연을 하지 않았다 개연을 하지 않았단 말은 아타나식에 대해서 언급을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흐 범우의 불교연 이렇게 보면 더 자세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이고 불식지는 불을 환 환기시킨다 뭐야 부른다 이리 오느라 하고 부르는 거 환 환 환작 본래인이라 본래의 사람은 주인공 자기 본명 원신 서장에서는 본명 원신이라고 많이 나오죠 본명 원신 본명 원신이 여기서는 본래인이라 본래인 바로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아 내 말을 듣거라 하고 주인공이라도 하고 그걸 또 주공이라도 가져 줄여서 주인공 주공 주인공 본명 원신이라도 서장에서 본명 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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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